시작하겠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으니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되었던 법이오 미니언 생성할 때 미니언 생성되어 미니언 생성이오 미니언 생성되어 분노는 목적없는 충동을 일으키뿐요. 아픈 수호를 당겨주겠어. 아픈 수호를 당겨주겠어. 그리고 역할을 당겨주겠어. 게시아, 기술을 당겨주겠어. 적은 극락을 당겨주겠어. 도움을 지키십시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를 안내하겠소. 잠안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악은 가였습니다. 미혹이오. 승리를 가득하여 주어지지 않소.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진정한 때, 동생 배우는 법이오.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동생 배우는 법이오. 검광모험 하나. 잠안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잠안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전 MRV. 전우가 없애듯이, 상당히 지나가다. 총을 맞춤 수 있기를 얻어 주시옵소서. 총을 맞춤 수 있기를 잘하시오. 대구의 주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온라인의 공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목적 없는 중동을 일으켈뿐요 솔드라인의 근술을 갖추는 건 잔들뿐요 보살의 근술을 벗었습니다 도움보기 이곳은 전쟁을 잃어버린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집중하면 바위도 뚫듯이 소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은 제시한 괴로워하는것은 일단은 제시한 괴로움을 한다면 인간을 안으로 사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유롭게 해주는것이 전혀 없을듯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간다 맺혀 날뛰고 있습니다. 분노는 목적 없는 정동을 일으킬 뿐이오.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픈 겨울을 지겠으니? 전쟁을 지보자.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부족하니 스트로를 지키시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승리는 얻어 주어지지 않소. 을사의 비결? 안 지르면 돼요. 집중. 아위도 뚫는 게 맞고. 진정한 대간은 평생 배우는 법이오 힘보다 자세가 중요 나머지는 겨울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직선의 육성은 공격한 매우 작품이 cần 전장의 화신 제압되었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몸과 몸은 하나. 전장의 화신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전장의 화신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전장의 화신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어..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시작하겠소. 진정한 백안은 평생 배우는 법이오. 원피 같은 장락은 그만하지. 전설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가냈습니다. 적, 더블킥! 적을 처치했습니다. 목적없는 중동을 일으킬 뿐이야. 요 entirely, 역의 호주들. 공격을 수 있는 장락입니다. 그리스로 무뎌으로 갑옷으로 가동이 됩니다. 무조류는 내 안에서 잘 lucy로 살펴배기에요. 무조류가 싹 낫습니다. 아군이 당했으니 아픈 히오를 지게 되겠소. 자세가 중요하오. 잠 안 심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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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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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전기피소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러블리 킬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우주력은 내 안에 살아있소 자만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우주력이 있는 곳에서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승리!